Reich 모두 뭐 찍으냐? remember 기억하다라 찍었어 너 이거 뭐야? 물어봤단 말야 이 새끼 뭐라고 그러냐? 푸 complex Octhington November This hour remember? 한마디 해 괜찮아. 괜찮아. 오케이? 자도 돼. 괜찮아. 괜찮아. 넌 멋져.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을 나보다 더 걱정해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거는 4시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걱정해준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.